이번에는 집에 귀신이 있다. 내 집에 귀신이 산다. 그런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를 원해. 귀신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선생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것도 있고,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등골이 올싹하고 머리가 서고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무엇인가 날 쳐다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이게 물론 터에서 터귀신도 있지만 집안에서 있는 귀신들도 해꼬자 하는 귀신들보다는 도와주는 귀신들도 있어요. 다 나쁘다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게 낫겠지, 일반적으로. 신당이나 법당이나 이런 곳들은 귀신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뭔가 성짓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든지 할 적에는, 시장 가면 마른 쑥을 팔아요. 쑥을 조금만 사서 티스푼으로다가 고춧가루 한 숟갈 넣고 소금을 한 숟갈 넣어요. 이제 무당들이 가서 해주려면 이제 긍정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또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비방. 그렇게 해서 밑에 조금 종이를 넣고 태워요. 그거를. 그럼 쑥이 타면, 마른 쑥을 타면 확 불 붙는 게 아니라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럼 그걸 사방팔방 들고 다니면서 연기를 조금 집안에 꽉 채우는 거예요. 뭐 향으로 다 해도 된다고도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쑥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기가 자욱하게 꽉 차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벨 누르기 좋아요. 소방 그거 올리기 전까지는 좀 채워놨다가, 어느 정도 했을 적에는 꼭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눈도 맺고 어느 정도 꽉 찼다 할 적에는, 한 번에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창문 뭐 현관 뭐 다 열고, 그 연기를 한 번 쫙 빼요. 쫙 빼고 나면, 그러고 나서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또 틀려질 거야. 그럼 웬만한 잡귀신이나 이런 게 따라 붙었던 뭐 이런 귀신들은, 어디 가서도 묻어 올 수도 있고, 따라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때 그런 기운이나 안 좋게끔 느껴질 때에는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본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